박민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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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민수입니다, 박민수! 기대됐나, 기대돼! 민수 씨, 피타민수 씨에게는 어떤 상이? 이 상은 특별히 우리 민수 씨를 위해서 혜연 씨가 읽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우리 다람쥐 혜연 씨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고장 나시네요, 저 오빠? 혜연이가 임산남자 좋아한다시니까 와, 멋있다! 이쪽 걸 먹으려는 것 같아 고마워 사과 또 쪼개줄까요? 사과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한다, 좋아한다 이제는 아니야, 귀염상 2024년, 나 박민수는 귀여움을 버리고 남자의 매력을 더 어필하고 싶기에 이 상을 소여함 불타는 장미당 박민수 셀프 시상인데요? 셀프였습니다 셀프 시상이래 셀프였습니다 셀프였습니다 셀프 시상이래 슈퍼 셀프 시상이래 셀프 모델